안녕하세요. 라이브의 정의원입니다. 점점 귀농 귀촌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농업인분들, 또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알찬 정보가 될 만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2018 어펌쇼 창농 귀농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행사장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에ppy 출판, 구조장에서 75 일정도로 평화로운 인구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이곳에 대해서는 노래 로드레스의 비장 에이팜쇼가 올해는 혁신 농업으로 100만 일자리를 일하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 주제도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농업인과 기업인 정부와 지자체가 에이팜쇼와 함께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어 청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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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